어디 가시는 거예요? 당구 치러요. 당구요? 밴드랑 당구 치러였어요. 이게 팀워크를 위해서 바빠도 가끔씩 어울려져요. 참운의 무모한 내기. 당구 시합에서 치는 사람이 게임들을 지불한다. 제발. 이 주면 탈락인데. 이 주면 탈락인데. 이 주면 탈락인데. 이 주면 탈락인데. 이 주면. 이 주면 와줘. 내가 지금 돌아가라고. 내가 알았어. 내가 지금 왜 멋지지 않아? 어두워지거든. 왜 이렇게 어둡냐. 형이 왜 이렇게 하지 말아. 어우 진짜 세상이 봐. 선글라스를 벗자마자 굿샷. 실력 발휘하며 펄펄 나는 장훈. 휴지 마지막 한타를 남겨놓은 상황. 여기 지면 진짜 그동안 밥 끊고 주저, 주저 처먹고 산 게 정말. 길어! 글랜지! 골든벨 올릴게요. 골든벨이요? 사장님, 저 골든벨 올립니다. 여기. 골든벨는군요. 물 한잔씩 쫙. 빌브길을 성공한 뒤 기분 좋게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미라. 잠시 드라마 촬영을 기다리는 시간을 이용해 운동을 하는 여유까지 부리는데요. 아, 힘들어. 지금 메시지가 하다 왔어요. 나한테? 네. 누구? 한번 받아보세요. 말하지 마, 너.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이번에 장훈이 와서 와서. 지피 교무수수가 있더라도 제가. 우리 자식이 있게끔 제가 최선을 다하고. 그거 진짜 파이팅! 화면에 꽉 차네. 믿음도 안가는데 삭제시켜도 되나? 이런 거 보낼 시간에 딴 거나 하지. 나한테 토마토 하나라도 갖다 주지.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이게. 어? 뭐야. 안녕하세요. 같은 편 미라를 돕기 위해 형들은 장훈의 연습실에 불쑥 찾아왔다. 오자마자. 먹을 것부터 쫙 펼쳐놓고 장훈을 유혹하는 형도. 장훈 맞았어. 이거는 진짜로 말도 안 되는 거다. 빵 좀 놔줘. 지금 이 상황도 정말 너무 말이 안 되는데. 지금 내가 계획한 게 있는데. 자기들 다 와서 먹어버리면. 네? 형이랑 인생 상담을 줘. 먹을 걸 가지고 좀 하려고 그랬죠. 제가 5연패. 한 번도 못 이겼어요. 한 번도. 근데 또 형이. 또 이긴 건데 이번에. 양미라 씨가 또 진 거야. 또 이겼지. 내가 뭐가. 나 진짜. 뭐가 되겠어. 그냥. 무슨 거지 뭘 먹어야 돼. 그쵸? 그냥 내가 친구잖아. 친구도 개그맨이지. 좋은 개그맨. 웃겼잖아. 졌어. 만약 거기서 네가 이겼으면. 제작진들이 너를 안 쓰지. 어. 있네. 말리네. 저게. 형 이거 뭐 있어요? 쥐고 있어요. 그만. 솔직히 남자답게 해요. 응. 말하면 찐빵 하나 줄게 형. 남자 대 남자면 와서 물어보지 마. 뭐라고. 형.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거 사내는 게 남자냐. 그럼. 얘기하면 사실 대로 가면. 맘도 하나 찐빵 하나. 사실 대로 하면 맘도 하나 찐빵 하나? 사실 대로 얘기하는데.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상대편에 와가지고. 내가 안 대줘. 아니 그러니까 허락해줘요. 일단 허락해줘요. 일단 얘기는 내가. 나도 미션 도와주러 온 건데. 아이씨.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줘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더 오기 생기네. 안 된다고 그러니까 더 오기 생기네. 성공. 어? 미션. 미션 성공.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허락해줘요. 일단 허락해줘요. 고맙다. 고맙다. 안 된다고 그러니까 더 오기 생기네. 안 된다고 그러니까 더 오기 생기네. 성공. 아 저도 몰랐어요. 고맙지 지금. 고맙다. 나는 너무 다정스럽게 일으길래. 남반. 너는 사주가 돼서 2억만 다 한 거야. 인도나. 이야 미션 성공 진짜 텅크했다 텅크했다. 가. 인도나. 형. 너는 사주가 돼서 2억만 다 한 거야. 결국 아무런 소식 없이 형들의 작전 실패.